행성에서 왔소. 한 번 지어짜 볼까요? 우유 준비 완료. 예, 제 이름은 티번 스틱입니다. 제가 왔으니 안심입니다. 황소를 환하게 하면 뿔에 받치기 마련이죠. 점쟁이가 그랬는데 제가 홍두깨 같은 소릴 가끔 하고 좀 우둔하긴 해도 황소 고집이라서 뚝씨만한 끝내준다더군요. 행례 숫자는 4-29-19-78이라는데 아직 그걸로 덮은 적은 없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요? 당연히 80레벨 정의 타오렌 족장이랑 소팽이죠. 한 번 붙어볼까, 해소이? 맛 좀 볼래, 어? 그럼 좋다. 채끝, 꽃등심, 살치살, 안창살이 있다. 골라라. 짤트면 짜봐. 아유, 전투막 뜨거워. 손뚜껑 열리겠네. 소씨하고 불러주십시오. 살집죽이죠? 네, 소두목님. 자돌처럼 단단합니다. 튼실합니다.